계란이 안붙죠? 계란이 안붙죠? 돌아다니잖아요. 후라이팬을 두개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스텐으로 된건데요. 이전에는 코팅된걸 쓰다가 이제는 스텐으로 바꿨습니다. 통 5중이구요. 가격은 저렴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텐 후라이팬은 처음에 연마제가 좀 묻어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동영상에 이런걸 올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있을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이거 처음에 길들이고 계란후라이 하나 하는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휴지 일반 식용유입니다. 식용유를 조금 붓습니다. 휴지에다가 식용유를 조금 묻히고 한번 닦아봅니다. 때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새까맣게 나오죠? 이거 다 닦아내야 됩니다. 그냥 바로하면 이거 다 먹는거니까 일단 1차로 이만큼 닦고 일반 후라이팬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 앞쪽 깊은 후라이팬이죠. 웍 웍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트로 산겁니다. 웍은 좀 심하네. 일단 얘네들의 1차접을 닦았구요. 나중에 또 닦을겁니다. 이건 베이킹소다인데요. 여기다 물을 넣구요. 여기도 물을 넣어주구요. 둘다 불을 붙여서 끓여줍니다. 끓지는 않아도 어느정도 뜨거워지면 식초를 조금씩 넣어줍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처음부터 식초를 넣으면 온집에 식초 냄새가 좀 심하거든요. 일반 식초인데 뭐 한 서너 숟가락 정도 그정도 넣으시면 될겁니다. 끓이는거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끓기 시작하고 지금 끓은지 한 5분쯤 됐거든요. 불을 끄고 조심해야 됩니다. 뜨겁고 무겁습니다. 후라이팬이 끓였는데요. 이걸 다시 이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좀 식히고 한번 닦아볼게요. 아직도 묻어나오죠. 뒷면까지 닦기는 좀 그렇습니다. 뒷면은 뭐 어차피 음식이 닿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안쪽에 음식 닿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닦구요. 식용유를 조금 넣고 묻어나오죠. 묻어나오죠. 보이시죠. 이 부분 하고 이 뒷부분 여기에 많이 묻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닦아줘야죠. 이쪽 부분이 문제지 이제 안쪽 평면에는 괜찮을지 있습니다. 이제 얼만큼 닦였거든요. 아까 들어놨던 물로 한번 더 끓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끓일게요. 우엑을 따로 또 닦아야죠. 오우 장난 아니죠? 이거 안 닦고 그냥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프라이팬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식용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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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이렇게 잉크 수준 다시 한번 끓이겠습니다 지금 팬이 끓으니까 이 물을 여기로 담아서 끓일께요 어느정도 많이 닦아졌습니다 안쪽면은 다 닦아졌습니다 경계성 부분도 닦아졌고요 이제 우엉만 닦으면 되겠네요 우엉에 있는 것도 다 끓였습니다 식용유를 조금 넣고요 많이 닦아졌지만 아직 조금 나옵니다 조금만 더 닦을게요 거의 다 닦아졌습니다 후라이팬을 깨끗하게 닦았고요 테스트로 여기에 계란후라이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일단 후라이팬 스탬팬에 가열할 때가 중요한데요 불을 너무 세게 해버리면 얘가 좀 무늬 같은게 생기고 지우려면 힘듭니다 불을 좀 작게 중불 이하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중불 이하로 보시면 이게 최고라면 이정도 이정도 불로 애를 하셔야 됩니다 기름을 처음이니까 조금 더 둘러 주고요 한 두스푼 세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기름 표면이 약간 파도처럼 일렁일렁 일렁일렁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때가 어느정도 예열이 잘된 상태가 되는 건데 한번 지켜보시죠 한번씩 이렇게 표현의 옆부분 이 부분도 한번씩 기름을 묻혀주세요 여기 보시면 표면이 약간 파도처럼 일렁 이죠 물결무늬가 자글자글하게 이정도 약간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기울이 했을때 이렇게 나는 게 온도가 어느정도 된겁니다 이때 계란을 하나 넣겠습니다 계란을 하나 넣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계란이 안붙죠? 돌아다니잖아요. 안쪽으로 이동도가 골. 이렇게 하면 계란후라이 완료입니다. 스텐 후라이팬에 계란후라이를 하면 훨씬 맛있습니다. 드셔보시면 아닙니다. 훨씬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후라이팬 잘 닦아가지고 계란후라이까지 한번 해봤습니다.